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키친을 연출한 홍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래 역을 맡은 신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래입니다. 정말 저는 매일 소풍하는 기분으로 찍었었고 그리고 이미 지나온 저의 굉장히 너무너무 찬란한 소중한 추억이고 그래서 그런 찬란하고 소중한 느낌들이 분명히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들, 지난 추억들, 또 그런 찬란한 느낌들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훨씬 더 재미있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독님과 주연 배우 세 분이 같이 해서 네 분이 같이 컴퓨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부터 가고 싶어요. 왼쪽부터 가고 싶습니다. 먼저 주중이시면 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눈 상태가 안좋으셔서 감안해주시구요 좌측부터 가겠습니다 우측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민아씨 네 가운데 봐주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태우씨 네 좌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구요 한 번 웃어주세요 네 그 우측 한번 봐주시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자 단담회 포토파이 마치도록 하겠구요 저희 그 두개의 사랑이 만날 비무수럼과 키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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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